오늘은 인식이 나락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FM 리즘의 이미지를 깎아내려야 하는 이유를 보고 가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강원도 양양은 그야말로 헌팅의 메카라 불리는 이미지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는 헌팅 성공 썰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양양에서 흑흑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는 여성의 썰들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놀러간 여친 의심하면 한 남자냐 라는 양양의 여친을 보낸 남성들의 슬픈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양양에 놀러가서 밤 11시에 잠을 자겠다는 여자친구의 톡을 받습니다. 친구가 쏘맥을 엄청 마셔서 잘 거라는 여성의 발언. 카톡은 저렇게 마무리했는데 인스타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최근 활동을 30분 전에 했음을 알려주고 있죠. 남성이 인터넷에 글을 쓴 시간은 새벽 1시이고 적어도 저 한국여자는 11시에 잠잔다 해놓고 12시 반까지 깨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니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11시에 처잔다 해놓고 양양에서 제일 핫한 헌팅포차에 가서 놀았다는 게 밝혀졌죠. 여자친구의 친구가 여기 갔다고 사진 찍어 올렸다고 말하며 여자친구가 양양 가서 헌팅하고 시원하게 놀았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잔다 해놓고 술집 간 거 맞다고 해명하며 남자랑 합석하긴 했는데 자기는 절대 안 잤다고 말하는 여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뒤로도 수도 없이 많이 양양 놀러가는 여자친구 허락 가능하냐. 동성끼리 양양 놀러가면 여친 걱정해야 한다 같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양양의 이미지는 개박살이 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양 다녀온 애이는 걸러라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면서 양양은 동해안 6개 도시 중 유일하게 방문객이 10%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양양에 놀러가면 안 되는 이유와 양양의 이성친구 보낸 후기 양양 다녀오면 걸러라라는 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이제 한국 여자들은 이미지 관리 때문이라도 양양에 가는 걸 거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여자들은 sns에 중독되어 있어서 어디 놀러가면 인스타에 사진 100장은 쳐올려야 만족을 하는 족속인데 양양 가서 놀았던 사진 올리면 인스타에 잠재적 남자친구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 여자는 잘 돼주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양양 가서 인스타에 사진도 못 올리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양양을 안 가고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여자들은 지난주에 양양 간 거 남친에게 숨겨야겠지? 남친 주말에 부모님이랑 여행 간다 해서 나도 내 친구들이랑 양양 가서 놀고 왔거든. 근데 내 친구가 양양 가서 논거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고 나는 내가 안 나오게 올려달라 부탁했는데 단체 사진은 친구 3명인데 왜 밥 먹는 사진의 수저는 4개냐고 너도 다녀온 거 아니냐고 남친이 장난같이 말해버리니까 존나 쫄려서 미치는 줄 알았다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보시죠. 이 한국 여자는 남자들이랑 헌팅 찐하게 하고 술게임으로 키스는 했지만 잠은 안 잤으니 오케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한국 여자들은 자신이 양양 가서 개같이 놀고 다닌 걸 남자들에게 숨기려고 애쓰게 됩니다. 걍 숨겨라 나도 양양이랑 헌팅 포차 다니는 건 숨기고 다닌다. 양양 갔다고 하면 발끈하는 한남 많아서 숨기는 게 낫다 양양의 발끈하는 하타취 한남 존나 많다는 이 조언들. 양양에 놀러가는 인구가 10% 줄어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한국 여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양양에 대한 이미지가 쌉창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양양에 놀러를 가도 그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은 절대로 양양에 놀러간 여자를 만나서 안 된다는 사실 이제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걸 알았으면 FM 리즘을 어떻게 몰락시켜야 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FM 리즘을 하는 한국 여자들은 자신이 마치 부리와 싸우는 잔다르크 같이 보이길 바라고 있는데 조혹하고 FM 리즘 하는 여자들 이미지를 개박살 내놓으면 잔다르크가 아닌 돼지 오타쿠 취급을 받게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FM 리즘 하는 여자들이 줄어들 거라는 재밌는 전략을 말해봤습니다. 다 필요 없고 FM 이미지를 똥통에 박아버리면 여자들은 절대 FM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양양을 비유해서 보여드렸네요.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점심에 백다방 아메리카노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양양 가면 앙앙한다.